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역사관사 김종웅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6월달 모의고사 보느라 정말정말 고생 많으셨죠? 동아시아사 총평과 해설강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강의 보기 전에 간단하게 살펴보는 건데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 선배들도 하셨거든요. 했거든요. 자 손 내밀고 투닥투닥 투닥투닥 이거 해줘. 아니 힘들었잖아. 시험 보는 데 힘들었잖아요.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집중을 했기 때문에 고생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정말정말 열심히 했구나. 투닥투닥 해주시고 자 우리 동아시아사 전반적인 시험 어땠을까? 자 제가 볼 때는 좀 평이했는데 이게 또 사람에 따라서 학생들에 따라서 평이한 시험이지만 어렵기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범위 자체가 전범위가 아니었습니다. 17세기 동아시아 전쟁까지 나왔기 때문에 자 이 범위 이후에 나오는 근현대사랑 관련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딱 여기까지가 범위였다. 그런 걸 보면은 개념을 내가 얼마나 공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험으로 여러분이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의고사 내시는 분들도 이제 아는 거죠. 고등학교 2학년에 지금 6월달 정도가 되면은 아 동아시아사가 한 이 정도까지는 했겠구나. 그걸 이제 가늠하고 이제 문제를 내신 거야. 자 가장 중요한 거는 개념입니다. 개념. 그래서 내가 개념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험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수능형 문제로 나오긴 하지만 수능의 난이도와 비교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쉽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수준에서 보게 된다면 처음 동아시아사를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게 잘 하고 있는가 그걸 문제에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캐치할 수 있는가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으로 보시면 되겠다. 자 오답률 베스트 5 빠밤 이거 봐야겠죠. 자 먼저 12번에 아시카가 요시미스를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린 겁니다. 이거 메가스터디 기준이에요. 정답률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률이 39%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 메가스터디 기준인데 아시카가 요시미스를 물어보는 문제를 우리가 캡치를 잘 못했다는 거죠. 뒤에 가서 해설강에 가서 보겠습니다. 다음 3번에 전쟁을 통한 교류, 전파 뭐 이래가지고 뭐 나왔거든. 자 이게 이제 59%나 이제 많이 틀리셨는데 이게 탐구 주제나 이런 것도 이제 보면서 이제 확인하는 그런 사례들 보는 거거든요. 요것도 한번 가서 봅시다. 해설강에 가서 도대체 이걸 왜 틀렸을까? 거기 가서 분석하면 좋아. 자 2번 문제 상나라 위치를 지도 문제로 냈는데 요거는 이제 얼리터우 유적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자 상나라의 위치가 황원강 중류 지역이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요거는 아쉬워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건 조금 아쉽습니다. 아직 요게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놓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자 조총이 전래되는 과정. 이제 조총과 관련돼서 조총을 활용했던 오다노브나가라든가 아니면 조총을 가지고 이제 뭐 이제 활용법 조총을 제작하는 기술을 전해줬던 뭐 김충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조총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 조총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출제를 했고요. 성리학이 문제가 나왔어요. 이 성리학이 단골 주제거든. 이거 수능에서 잘 나와야 되나. 수능도 잘 나오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아 그렇구나. 가장 많이 틀린 다섯 개를 봤는데 그게 전부 다 대체로 보면은 정답률 50%를 전후로 해서 나와 있죠. 특히나 이런 문제 좀 많이 어려웠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개념 학습이 제대로 안 되어 있음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수준에 어울리는 문제를 출제를 한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등급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해석해야 할 거예요. 해설 바로 갑시다. 1번부터 과연 오답률 베스트 5가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왜 틀렸는가를 한번 분석해보자고 어차피 모의고사잖아. 지금 본 이 시험 점수와 지금 내가 틀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한 거지 지금 봤던 이 시험 결과를 해가지고 아 안되나 봐.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라고 있는 모의고사가 아니야. 자 1번부터 갑니다. 1번 미추친 생활 모습으로 적절한 거 슬그루시오라고 해서 신석기 청동기 시대 즉 선사 문화랑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자 동아시아 땡땡땡 시대 토기인데 그냥 생긴 거 보자마자 일단 신석기야. 그죠? 자 동아시아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들을 전시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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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살무늬네. 땅에 박는 거잖아. 이거 빗살무늬. 한반도죠. 우리나라 빗살무늬 토기고 이거는 엉덩이 실룩실룩실룩실룩 다원코어 문화 다원코어 이거는 뭔가 이제 좀 무섭게 생긴 불꽃무 이렇게 생겼죠? 조문문화. 일본. 자 해서 신석기 시대에 대한 모습을 이제 제시를 해줬어요. 유물을 통해서 신석기를 딱 주고 나서 신석기 시대 볼 수 있는 모습을 물어본 거야. 그럼 간석기지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뭘까? 고인두를 축조하였다. 청동기고요. 문자를 사용했다. 이것도 청동기입니다. 그래서 구석기부터 신석기까지를 우리는 보통 선사시대라고 하고요. 청동기 시대 때 국가가 탄생하는 그런 문명이 발생하는 과정부터 우리는 역사시대라고 해요. 선사. 사가 기록하다는 뜻이야. 기록 이전의 역사. 기록 이후의 역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문자가 없다. 문자를 만들어 사용했다는 거는 청동기 이후입니다. 4번 주로 동물에 거주했다. 이거는 구석기 시대고요. 5번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였다. 철기 시대네?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거 한국사 문제 아니야. 동아시아사 문제예요. 동아시아사. 정답은 1번 2번 4번 5번 5번 4번 5번